전해!! 피곤이 피곤에 도착 도착 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무거 착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줬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보려야 하는지 너무 짭짤하고 힘듭니다. 내 자식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해주지 못했던 점이 너무 미안하고 내 자식이라서 사랑해주세요. 내 자식이라서 사랑해주세요. 내 자식이라서 사랑해주세요. 내 자식이라서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